여러분 그리스마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. 뭐일 것 같아요? 뭐일 것 같아요? 신곡이요? 아 신곡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팔행시를 준비했습니다. 팔행시 준비한 사람 봤어요? 못 봤어요? 못 봤죠? 팔행시에 갈게요. 여러분 부산 가톨릭 부산 가톨릭 대학교 여러분 문 띄어주세요. 갈게요. 갑니다. 내가 왜 가? 띄어주셔야지. 갈게요. 하나 둘 셋 부럽지? 산뜻하지? 가보고 싶지? 톨게이드 타고 부산 가톨릭 대학교 왔다? 이 파트 작아졌는데요? 여러분 익명으로 글 썼더라 너? 대학교 축제에서 나 보고 싶다고? 다음 좀 해주실래요? 확실하지? 반응이 좋긴 좋은데 그렇게 좋진 않네요? 반응이 좋은 거야? 맞는 거야? 왜이? 왜이 왜이? 반응 잘 해준 거야? 아닌 거야? 반응이 좋습니다. 마지막 곡 이제 저의 신곡 더 플래시 들려드리고 퇴장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또 원하신다면 한 곡 더 할까요? 알겠습니다. 다음 곡은 Beautiful Night라는 곡인데요. 저의 수록곡이에요. 같이 즐길 수 있는 곡이니까요. 음 여러분들이 근데 혹시 동영상을 찍으시면서 그 플래시를 켤 수가 있나요? 네! 아 못 켜는구나. 뭐 켜면 손만 흔들어주세요. 예쁘게. 오케이 기다려 내려갈게. 감사합니다.